2020년도 경자년에 쥐띠 조심해야 될 띠 병자생 25살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갑자기 이도저도 아닌 뭔가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내는 해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분들은 미리 올해 2019년도 하반기부터 내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계획적인 생활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안 그러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뭔가 그냥 이 달도 그냥 가 다음 달도 그냥 가 그러다 보면 경자년 한 해 해운이 그냥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운이거든요 병자생 25살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자생 49살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2020년도 경자년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욕심이 많으신 띠예요 욕심을 너무 부려서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욕심을 내려놓으시랍니다 경자년 해운 자 이번 2020년도 1년만 1년만이에요 1년만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조심해서 지나가시면 2020년도에 임자년 49살 되시는 분들이 힘들 수 있는 운인데 요것이 좀 앞당겨서 2019년도부터 힘들으셨던 분들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는 풀리는 운이시니 용기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부터 미리 힘드셨을 수 있거든요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경자생 61 자 한갑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2020년도 경자년 해운에 이 걱정 저 걱정 장 걱정이 많으신 해운이죠 그냥 해오신 대로 욕심 없이 한 해 보내시고요 문서가 들어오시는 형국이에요 이분들이 들어오는 문서는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생 73세 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몸으로 본인들이 아프지 않으면 자손판란이나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을 듯 합니다 몸수 조심하시고 자손판란이나 또 정신적으로 오시는 고통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경자년 해운에는 무자생 73세 되시는 분들이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 듯 하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힘들지 않고 정말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일로 이렇게 바뀌는 운도 올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고 지금까지 경자년의 안 좋은 띠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토끼띠가 또 조금 안 좋으세요 근데 토끼띠분들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을면현 46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이분들은 아마도 직업이 2019년도에 바뀌지 않았으면 2020년도에 바뀔 수 있는 운이세요 이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확정하시는 운도 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직업이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바뀌는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2019년도에 어려우셨죠 또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힘들 듯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분들도 풀리는 운이시니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 안씨 제자가 안 좋은 띠 좀 조심해야 될 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